모조 이 기분은 모조 이 이상한 설레 아주 잠시 내도 영원한 것 같아 모든 게 정지해버린 듯한 찰나 예수가 혹시 그대인가요 내게 특별한 그런 사람 아주 오랜 이야기처럼 정해진 한 사람 어쩜 그대일까요 나를 바꿔 모으란 사람 그럼 그댈 멋진 건가요 난 어떻게 하죠 이름이 뭔가요 동생을 나눴을까요 이런 쉬운 말도 난 하지 못했죠 멍하니 그댈 놓쳐버린다 참 바보 같죠 다시 보게 될까요 이번엔 놓치기 싫은데 한 번만 더 우연히 내게 찾아와 주기를 난 여기에 있어요 그대 나를 찾을 수 있게 우연같은 인연이기를 늘 난 바라볼게요 하루 이틀 시간이 흐릴수록 어제보다 오늘은 더 지치죠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댈 정말 자신 볼 수 없는 건가요 바로 그대인가요 내게 특별한 단 한 사람 그런 그댈 놓친 거라면 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택배반 택배반 아멘